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은 제3부 내적인 위로에 대해 제56장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에 대해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우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립니다. 자, 오늘 복상하실 내용입니다. 형, 우라, my brothers, 내 형제들여, let us together go forward, 함께, 자, together는 함께죠. 함께 forward, 앞으로 가자. Jesus shall be with us,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For Jesus' sake, 예수님을 위해서, have we taken up this cross? Take up 하면은 집어들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젖두다. For Jesus' sake, 예수님을 위해서, let us persevere in the cross. 우리가 십자가에서, persevere 라는 말은 인내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견뎌내자. He will be our helper. 주님은 우리를 두시는 이오. Who was our captain. 우리의 대장이시오. And forerunner. 선구자죠. 먼저 가시는, 달리시는 이입니다. Behold. Behold는 보다. 라는 뜻인데, 보라. Our king entrust in the Florence.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라. And he will fight for us. 그분이 우리를 위해 fight. 싸우실 것입니다. Let us follow bravery. Follow는 따르다에요. 그래서 bravery, 용감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용감하게 따르자. Let no man fear terrors. 테러가 이제 공포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뜻이죠. Let us be prepared. Be prepared. 하면 준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die bravery in battle. 배틀은 이제 전장이니까. 전장터. 전장터에서 용감하게 죽을 준비를 하자. And let us not sustain our honor. Stay in the blood은 얼룩지게 하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honor, 명예를 얼룩지게 하지 말자. As to fly from the cross. 십자거로부터 그렇게 달아나므로.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